우리 한사람교회는 해마다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앞서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좋아하죠 그래서 기술도 그냥 기술이 있고 첨단 기술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보면 그냥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앞서가는 교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저도 사실 앞서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들이 가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싶어하고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창조해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앞서가는 일만큼이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roots and wing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뿌리와 날개라는 뜻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뿌리고 하나는 날개다 그런 뜻입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어서 정말 앞서가게 하고 싶은 그런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목동 지역에는 자식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집이 이사까지 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날개를 다는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죠 스펙도 좋죠 또 필요하다면 부모들이 재정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아서 정말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날개는 달았는데 영혼의 뿌리가 없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려앉을 곳이 없는 거예요 뿌리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힘들 때마다 세상에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본이 흔들리면요 뿌리가 흔들리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전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게 되고 자꾸만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사람교회는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1년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한사람교회는 예배와 사김과 섬김과 배움과 기도라는 다섯 가지의 기본기를 지난 5년 동안 연초마다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전도라는 기본기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배와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사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양옆으로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내 옆에 이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신가요? 보세요 아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시죠? 여기 보니까 식구랑 같이 앉은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해드려 볼게요 옆사람이 좋으세요? 아멘인가요? 오늘 처음 봤다면서요? 교회의 기본 중에 하나는 성도와의 사귐입니다 사귐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은 굳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각자 알아서 믿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셨겠죠 저는 이 사귐에 대해서 여우수와와 갈립의 관계를 중심으로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우수와서 14장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우수와서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우수와서 초반부를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열이고 성을 정복하는 것을 시작해서 차례차례로 그 주변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여우수와서 12장, 13장까지 오면 그 가난한 땅의 대부분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복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오니까 드디어 여우수와서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나누어주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여우수와 앞으로 나와왔고 그 유다지파 가운데서 그니스 사람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이 여우수와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나와 있는데 여우아께서 가데스 바네야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나도 알고 당신도 아는 바라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야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갈렙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내 나이 40세에 여우아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야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신해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거의 2년을 지나서 이제 가난한 땅이 멀찌감치 보이는 가데스 바네야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치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열두 집화 중에서 한 명씩 스파이를 뽑아가지고 이 가난한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때 갈렙과 함께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우수아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정탐을 하러 가난한 땅에 갔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40살? 이것도 잘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야에 갔으니까 애굽을 탈출했을 때는 몇 살이었을까요? 38세 제가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여우수아하고 갈렙하고 나이차는 얼마나 납니까? 성경이 안 나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측할 수 있다면 여우수아서 13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우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러니까 갈렙은 85살에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40대나 지금 때나 똑같이 힘이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여우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10살 이상 여우수아가 갈렙보다 연상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가데스 바네야에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를 했는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다른 스파이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우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갈렙과 여우수아를 뺀 나머지 10명은요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아이고 모세여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 가난한 땅은 우리 실력으로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기거하는 민족은요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민숙이 13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울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운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아니 2년이나 걸쳐가지고 여기에 가까스러 왔는데 이제 와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하다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이만한 알갱이가 열린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아니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니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백성이 그때 이런 생각을 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사기를 맞았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갈렙과 여우수화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우수화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우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지 않겠는가 말이죠 여우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우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때 말했던 게 이거예요 가난한 족속은 우리 밥이다 그 백성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호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화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붙잡고 그 다음에 여우수화와 갈렙까지 붙잡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여우와 하나님께서 임제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는데 출애굽을 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여우수화와 갈렙만이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길로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38년 동안 배회하다가 거기서 다 죽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갈렙은 지금 여우수화에게 그 45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당신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당신도 나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지 않느냐 그때 모세가 당신에게 한 말 지금까지 당신 기억하고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갈렙과 여우수화는 함께 믿음을 걸어갔던 동역자였어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5년 동안 같은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이 여우수화와 갈렙에게 이야기했는 거 하니 여우수화서 14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우와께 중성하였은 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갈렙은요 45년 동안이나 그 말을 그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우수화 당신도 이 이야기 내 옆에서 같이 듣지 않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내 사명이 뭔지 이해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함께 고난당했던 사람들 함께 은혜받았던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우리 한사랑교회의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의 이름만 등장하면 함께 따라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민숙이 14장 24절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신명기 1창 36절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우와께 순종하였은 즉 여우수화서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무슨 단어가 반복적으로 보이죠? 온전히 여러분 갈렙은 온전히 여우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멋진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일 멋진 이름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창원 전사님 뭐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제일 멋진 이름 모세 오 예 모세 멋있죠 또 이사야 예레미야 다 멋있어요 베드로 다윈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멋진 이름 두 개 붙여줬어요 하나가 큰 애가 요셉 영어로 조셉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막내가 누가 루크라고 하죠 누가 멋지잖아요 이름이 근데 성경에 보면 촌스러운 이름들도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하박구 좀 되게 촌스러워요 그만큼 촌스러운 게 또 있어요 말라기 되게 좀 이상해요 근데 그런 촌스러운 이름들 가운데서 제일 촌스러운 게 누군지 아세요? 갈렙의 아버지 이름 여분네 이거는 어디 시골 아줌마 이름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여분네보다 더 이상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에요 갈렙 괜찮게 들리죠? 근데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개 멍멍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강아지라고 져요 멍멍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을 조금만 묵사해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개 키우는 분들 계세요? 개 손 들어보세요 개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네 고양이 키우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양이 아 예 저쪽에 한 분 계시네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의 차이를 아세요? 개는요 자기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자기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고양이는요 자기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자기 노예인 줄 알고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개는 충성을 다해요 자기 주인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의 기분을 맞추려 하고 주인 앞에서 좀 재롱을 떠는 그러한 축에 속하죠 갈렙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은 온전히 충성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너의 주인 앞에 실제로 갈렙은 자기의 이름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평생 동안 하나님께 충성했던 인물입니다 이 갈렙에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충성했던 갈렙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네가 받는 땅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부터 4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내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40세에 그 말을 듣고 85세가 되었는데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주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무슨 이야기예요? 나 아직 젊다는 거예요 나 그 꿈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꿈만큼은 청춘같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요즘에는 40만 먹어도 꿈 접고 생존에 매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꿈이 흐려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왜 나이가 먹으면서 흐려질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명예를 드높이는 일에 그 꿈이 묶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서 흐려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은요 죽을 때까지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갈렙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이 안학자손들 15절에 보니까 안학자손들 중에서도 제일 큰 족속이 그 땅에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85살 난 내가 그 땅 정리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고 구원 받는 주님의 자녀들은요 나이가 젊었건 늙었건 죽는 날까지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용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몇 살이라고요? 85세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당시에 85살은 요즘으로 치면 몇 살일까? 작년에 우리나라 남성의 기대수명이 84세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84세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몇 등 정도 하는 걸까요? 84세 놀라지 마세요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한국 남자들이 가장 오래 살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한국이래요 결론이 어떻게 되죠? 한국 사람들은 불행하게 오래 산대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갈렙이 살던 시대에 보니까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죠 여호수와는 110살까지 살았어요 대충 한 120살 정도가 평균 수명이다 치면요 당시에 85세는 지금의 한 60살 정도예요 올해 60살 되신 분들 여기 계시죠? 여러분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60세 넘으신 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갈렙이 45년 전 이야기를 이 여호수와기 할 때 이런 말들을 자꾸만 붙입니다 당신이 아시는 바라 6절에 나와요 12절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내가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죠 1991년 1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 정확하게는 오전 11시 11분 전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날 눈길을 걷다가 내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자심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잊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1994년 4월 16일 토요일 못 잊어요 제가 결혼한 날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그날 줄에 삼은 30분이 넘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무거운 부캐를 우리 집사람이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한테 넘겨줘서 신랑이 부캐를 들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갈레벡에 있어서 이 40세가 되던 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은 잊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헤매고 요단강을 건널 이후로 7년 동안 전투를 하면서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45년 동안 살아온 이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여우수학이 하는 말끝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은 갈레벡의 인생은 여우수학과 함께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이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10년 이상 같은 꿈 같은 사명을 가지고 걸어온 신앙의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20년 이상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를 가지고 계신가요? 정말 복된 분들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정말 복된 분들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가 42년째 되었는데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 가운데 보면 40년 이상 함께 신앙생활해온 믿음의 동욕자들이 함께 이 자리에 계세요 정말 복 있는 분들이에요 같이 믿음생활하며 같이 예배드리며 같이 고생했고 같이 기도했던 그래서 같은 믿음의 추억을 가진 평생의 동욕자들 저는 여러분이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러한 믿음의 동욕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와가 어떻게 이 45년 동안이나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신앙의 방향이 같았어요 인생의 방향이 같았어요 어느 쪽이었을까요? 둘 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민숙이 3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 내의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수와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둘이서 같은 방향으로 여호와를 향해서 나아갔던 거죠 저는 여호수와와 갈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45년 동안이나 신앙인으로서의 사귐을 가질 수 있었을까? 신앙의 방향이 같았다 가난한 땅을 정복화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는 같은 꿈, 같은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들은 함께 동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같이 간다면 평생의 동욕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 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45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웠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방향으로 걸어가니까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귐을 가지다가 실수할 수 있죠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한 교회 안에 다니면서 이 집사님 때문에, 박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죠 갈렙과 여호수와라고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둘이 여호와를 따르겠다는 한 방향으로 가니까 45년을 함께 걸어가는 동욕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한사람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동욕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같이 주님을 향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러한 사귐 속에서 평생의 동욕자들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성직자들도 함께 동욕자가 돼서 같이 걸어가야 되겠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사귐 속에서 평생의 동욕자, 믿음의 추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만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누구 욕심 채워주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제 욕심 채워주려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 거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같이 걸어가야죠 때로 다툴 수 있어요 맘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평생의 동욕자도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 나아갑시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을 거예요 45년 동안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두 사람은 서로 축복의 관계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16장까지 썼는데 로마서를 다 정리하면서 16장에 보면 거의 한 30명 정도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요 왜요? 함께 동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느 정도로 소중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울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친척도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 로마의 황제가 이상한 법을 하나 만들어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마침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로 갔는데 거기서 이 부부를 만난 거예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바울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직업이 같았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뭐였어요? 이 천막 만들고 깊는 그러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죠 보통 동종업계의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만나면 등을 돌리죠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로 화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방향이 같으면 동욕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사귐은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선물 주고 우리가 가서 인사하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교회가 한두 개도 아니고 이 목동 지역에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옆자리 안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교회에서 같이 신앙 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리가 만나고 사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요 이거를 무시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만나서 거룩한 사귐을 가지고 평생의 동역자, 신앙의 추억을 같이 가지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한 장소에 몰아 넣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축복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교회 안에는 숲이라고 불리는 소그룹 공동체들이 있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요 매주 만나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자기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죠 여러분 그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넣어주신 거예요 사귐을 통해서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요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이런저런 다툼들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도 생기죠 아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상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귐을 통해서 평생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만나서 같이 걸어가길 원하셔요 왜요? 이 세상과의 싸움이 쉽지 않거든요 혼자서는 못 싸우거든요 갈렙이 45년 동안 이 꿈을 품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여우수아라는 동역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우수아서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우수아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여우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 구절 속에서 한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축복 여우수아는 갈렙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 벌써 나이가 몇인데 85인데 이제 후배들한테 일 맡기고 당신 좀 쉬어라 휴가 가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축복합니다 나도 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 45년 전부터 나도 알고 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나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그냥 축복을 했겠어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했을 것 같아요 내 형제여 가시여 싸우시여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형제 갈렙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 가지고 그 산지로 나아갑니다 85살의 나이에 안학 자손들과 싸우려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로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사귐의 모습이에요 서로 간의 사명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동력자들 같이 위에서 기도하며 축복해 주는 사명의 동력자들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서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